다음은 옥상 정원의 구조적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옥상이거나 인공지반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고려할 사항은 하중입니다. 그래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식재층의 경량화도 실시하고 수목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하중이 덜 영향을 주는 소교목이나 관목, 지피 위주로 식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식재층 또는 수목, 시설물의 중량 등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식재층의 경량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옥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옥상에 있어서 먼저 방수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런 배수판 같은 것들을 깝니다. 배수. 그리고 여기에 부지포, 토목섬유 같은 거 깔 때도 있고 부지포 깐 다음에 거기에다가 배수용 혼합토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산모래, 화산, 자갈 등의 배수용 혼합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부지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육성용 혼합토가 들어간다는 거. 육성용 혼합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버미큘라이트나 펄라이트 같은 것처럼 식재 토양층의 혼용이 되는 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흙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수 한 다음에 그리고 뿌리 침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방근층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수, 방근층, 그 다음에 이제 배수층, 그 다음에 육성용 혼합토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미큘라이트는 우리 앞에서 부식에 대해서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이 버미큘라이트의 특징이 보비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염기성 치환 용량, CEC가 커서 보비력이 크다라는 거. 자, 경량토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공질입니다. 그래서 보수성, 통기성, 수수성이 좋고 자, 버미큘라이트가 어떤 거를 고온에서 소성한 건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모나 이제 크근모나 변성함을 고온에서 소성한 것을 이제 버미큘라이트라고 한다라는 거. 펄라이트는 진주함, 진주 반짝반짝 하니까 펄라이트. 그래서 진주함을 고온에서 소성했다. 자, 이거는 보비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다라고 되어,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수성, 통기성, 수수성. 경량토는 대부분 고온에서 소성했기 때문에 물,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물빠짐이 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산물의 화산 자갈은 배수층에 씁니다. 배수층에서 다공질로 통기성, 투수성이 이렇게 우수하고 피트 같은 경우에는 한랭지의 습지, 한랭한 습지의 갈대나 이끼가 흙 속에서 탄소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비력이 우수하다라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옥상에 있어서의 그 배수 같은 경우에는 배수구 부근의 경사는 2% 이상의 경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자, 배수층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식재 토양이나 이런 것도 보셨지만 잔디나 초본이 10, 그 다음에 15, 20, 30 정도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교목 같은 경우에 30 정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배수층의 두께는 대략 10에서 25cm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골재형, 패널형, 저수형, 매트형 등으로 구분되고 자, 그리고 옥상의 면적이나 이런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통해서 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식수대의 벽체 길이 30m당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랜터, 데크 등의 구조물로 인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옥상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1.2m 이상의 높이의 담장이나 펜슬을 설치하고 여기는 또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에 유의해서 수목의 지주대 등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